가정예배 지혜 자녀들과 함께 잠원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것도 많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 더 소중한 선물이 되기 위해 가정예배가 회복되기를 부흥하길 바랍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도 하나님께 드시는 불같은 열정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지혜 먼저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고 제가 짧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이 함께 합신기도 하고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월요일을 살고 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는 열정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온 가족들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원 11장 22절로 31절 본문으로 구제, 사람, 보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원 11장 22절로 31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해질 것이요 남을 윤태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태가여 지리라 국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이마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마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폐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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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은 신실근면인자였습니다 자문의 말씀이 한 본문에도 여러 주제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제목을 잡았었죠 먼저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죠 그리고 신실하면서도 순수하고 순전합니다 순진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영과 악한 사람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이 신실한 사람 순전한 사람의 특징이죠 또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은 근면합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여성은 다른 사람에게 호의와 은혜를 베푸는 유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은 인자합니다 잔인하지 않습니다 헷새들을 베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호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제, 사람, 보응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22절 한번 볼까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 보고 계시죠? 이 돼지코에다가 금고리를 걸어놨어요 금으로 된 아주 큰 링을 걸어놨어요 보석을 걸어놓은 거죠 어울리지 않는 거죠 어울리지 않죠 여러분 그런 거죠 어울리지 않는 거죠 얼굴은 아주 예쁜데 절제하지 않아요 말을 함부로 하고 쌍스럽게 해요 그러면 이 금고리같이 예쁜 얼굴이 그런 상스러운 돼지코 상스러운 말 그것이 돼지코 같거든요 돼지 같거든요 거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녀의 미모가 그녀의 말과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모니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게 중요하죠 또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는데 행동이 아주 엉망이에요 절제하지 않아요 또 성적으로 부도덕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 금고리가 돼지코에 걸려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도덕적인 아름다움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이 아름다운데 너무나 많이 치장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치장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이 작품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치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돼지코의 금고리처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금고리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여러분의 미모에 여러분 다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볼수록 여러분의 얼굴에는 여러분의 몸에는 남들이 가지지 않은 아름다움이 한 개 이상씩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치장 여성들이 이렇게 치장을 하지 않아요 옷이나 액세서리로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절제의 삶을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정말 더 아름다운 여성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한 번 보면 질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고도 저분은 참 격조가 있다 품위가 있다 이런 아름다움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품은 소원이요 항상 선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추구해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가 행할 수 있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행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선한 길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이 본문에서 의인이니까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성경 말씀을 따라 살면 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도 선해요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은 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또 암송하고 배우는 삶을 꼭 살고 그래서 마음에 품은 뜻이 항상 주의 뜻같이 되고 그리고 선한 뜻을 품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냐 악인이 소망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의 유익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항상 깊이 있게 판단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교회의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소망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남산에 가면 서울의 남산에 가면 안중근 기념관을 들릅니다 최근에도 한 번 갔을 때 제가 들르고 그분의 이 북글씨 유묵을 볼 때마다 큰 감동을 많이 제가 받고 옵니다 자 전에도 한 번 써드렸지만 제가 안중근 의사의 북글씨 가운데 마음에 드는 한 문구가 있죠 볼견자입니다 이로울의자입니다 생각사자입니다 의로울의자입니다 그리고 볼견자 위태로울의자입니다 줄수자입니다 목숨명자입니다 견리사의하고 견위수명하라 이익을 볼 때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해라 우린 그냥 이익만 보잖아요 지금 사회 지도청의 문제가 뭡니까 이익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운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견위수명하라 국가나 공동체가 위기를 만날 때 목숨을 주어라 진짜 얼마나 귀한 글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의로운 일인가 생각하고 이 이익이 의롭지 않은 불이한 이익일 때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한 공동체가 위기를 만날 때는 목숨을 들이는 마음으로 또 목숨을 들이는 행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교만하게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품은 뜻이 항상 선한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구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학교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구할구자에 건널제자를 쓰죠 구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제주할 때 제자입니다 건널제자 제주할 때 제자는 건널제자에다가 고울주자에 섬도자 또는 도지사 할 때 도자 있죠 길도자 이걸 씁니다 한번 써드리죠 이게 고울주자입니다 전주, 진주 다 이 말 쓰죠 제주도 이렇게도 쓰죠 제주자치도 이렇게 하죠 물을 건너가 있는 고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제주도죠 섬이니까 물을 건너가야 되죠 어떤 구제는 구할구자 건널제자로도 우리가 쓰게 되고요 동시에 이것은 구제할제자로도 훈을 새깁니다 구제할제자 이거는 건질구자 그래서 구제하면 어떤 뜻이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쿵피바한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듯이 건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말씀도 나와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돈 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왜냐하면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풍성한 것을 가지고 반드시 갚아주시죠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구제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컴패션이라든지 이런 구호단체를 통해서 해외에 어려움을 당한 어린이들을 돕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주 귀한 일입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도와 선교지에 어려운 그런 사람을 돕는 분도 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당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구제인데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보니까 돈이 많아서 구제하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데도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내가 좀 더 아끼고 좀 더 긴축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구제를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한테는 잘 쓰지만 다른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 부산 성시화는 몇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방역을 잘할 것인가 감염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1억 원이 넘는 구호금을 마련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미래자립교회들을 돕는 일을 좀 했고요 또 이번에는 우리 목회자들이 사례비에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참여했어요 우리 여전사님 사례가 적은데 참여했어요 그래서 여러 부산의 교회들이 교역자들이 함께해서 2,100만 원을 모아 시청에 갖다 드리면서 소상공인을 적지만 좀 도와드리자 이렇게 했죠 교역자들이 다 어렵지만 이렇게 도운 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생에 반드시 좋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 서로를 돕는 일을 조금씩이라도 감당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 어린이들도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에게 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또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성할 풍자입니다 그리고 족할 족자입니다 풍족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풍족 이 풍년풍으로도 혼을 우리가 새기기도 하죠 이게 발족자이기도 하지만 족할 족자죠 풍성하고 족하게 구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풍족하게 해주신다 풍족하게 해주신다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구제하는 사람에게 이런 풍족함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이라 윤택 윤택할 윤택자입니다 또 흠뻑 젖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아주 흠뻑 젖은 거죠 그리고 모택자입니다 모세 물이 가득한 거죠 윤택 구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아주 풍성할 뿐만 아니라 삶이 아주 알차고 그리고 아주 기름지고 아주 복된 이런 윤택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이 넉넉해지는 것을 표현한 것이 윤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게 좀 더 강한 어조로 가지고 오늘 본문이 또 말하고 있어요 26절을 봅니다 이런 남을 돕는 일에 대해서 아주 강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6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니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러분 흉년의 때에 보면요 가을에 추수했던 곡식을 많이 거둔 부자들이나 또는 그 곡식을 사들인 장사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곡식을 팔라고 해도 안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더 흘러가면 이 곡식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그때까지 곡식을 출하하지 않고 창고에 그냥 모아두고 있는 이런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의 원성과 저주를 사게 돼 있죠 그러나 곡식을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더 큰 이익을 남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로할 때마다 이 곡식을 사려는 자들한테 파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장사하거나 사업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에 좀 찔리는 것은 없나요? 상도독에 위배되는 일은 없나요? 물건을 사려고 하는 고객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그 삶을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구제에 대해서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은 면장도 지내시고 군수도 지내시던 분이세요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버님께서 퇴근하고 나시면 1970년대 얘기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도신대요 면장하실 때 한 바퀴 쭉 도신대요 왜 가시는가 봤더니 수첩을 하나 가져가서 메모를 하시더래요 어떤 메모를 하셨냐면 불뚝에 연기가 올라오지 않는 집을 메모하더래요 그 집은 분명히 뗄 감이 없거나 양식이 떨어진 집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집에 있는 것을 싫고 자전거로 가지고 가서 그 집에 먹을 것과 뗄 감을 주는 일을 하셨대요 얼마나 귀한 구제의 삶입니까? 그리고 또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 결과 그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건 속에서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런 구제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외가택 가면 그런 노래를 아이들이 불렀어요 콩 한 쪽도 여덟 명이 나눠 먹는다 참 어릴 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좀 적게 가졌을지라도 적은 것도 나누는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다 하나님을 경애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기 때문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선한 일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은총을 받게 되지만 악한 사람,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도 악한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폐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신약성에 오면 내가 이렇게 곡식을 많이 거두었으니까 창고 더져야 되겠다 이제나 내일에는 정말 희망찬 내일이 내게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니까 그 사람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 것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야 될 존재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이 나를 보내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자 이제 29절을 봅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 가족들끼리 서로 속이고 비방하는 사람 이 사람의 소득은 바람이에요 여러분 바람은 잡을 수 없잖아요 내가 분명히 손으로 벌어들였는데 이게 어느덧 빠져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다시 잡을 수도 없어요 맞습니다 가족들끼리 화목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번 소득이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아주 소중한 자산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성경 읽지 않고 성경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 성경 읽고 따라가는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30절로 갑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 따라서 하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이것은 기쁨과 평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면 반드시 기쁨이 올 것이고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 가정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 삶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누구를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됩니다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 하나를 친구 삼거나 그 사람과 동역하게 되면 돈이 줄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이 해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역사가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BC 145년에서 BC 85년까지 살았던 중국의 역사가입니다 이분이 쓴 역사가 사기죠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 역사의 기록이라는 뜻이죠 유명한 책이죠 아주 훌륭한 인물이 바로 이 사마천이죠 이 사마천의 사기는 총 130권 52만 6천5백자로 기록된 방대한 역사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사책이죠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역사는 삼간으로 만들어진다 이 삼간이 뭘까요 한번 말씀드렸죠 역사는 삼간으로 만들어진다 첫 번째 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간입니다 장소가 있다는 거죠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플러스 공간 그 다음 마지막은 그 시간과 공간에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한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아무리 맞아도 인간이 없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요 몇 번 찾아가면 세 번 찾아가요 거절당하니까 세 번 찾아가죠 그래서 삼고 이 고자가 방문할 고자예요 초, 풀초자의 려 오두막집 려예요 그러니까 오두막, 풀로 만든 오두막집이지만 제갈량을 세 번이나 찾아가서 그를 군사로 모시게 되죠 군의 스승으로 모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전투에서 제갈량의 도움으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중요하고 공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죠 인간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죠 물론 이 인간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간이 되죠 기독교적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도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결혼을 다섯 번이라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불쌍한 한 인간을 찾아가죠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놀라운 보금 역사가 한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한 인간을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사울이라는 인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성경을 13권이나 쓰면서 예수님의 신학을 체계한 바울 신학의 저자이면서 수많은 선교주의 교회를 세웠던 수많은 인물을 끼웠던 그 한 인간 바울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을 중요하게 주죠 예수님은 지혜가 가장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 한 인간을 찾아가시죠 디비라 바닷가에서 아가 파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로세 제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주시는 주님 한 인간을 회복시켜주시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회복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사도행진의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한 인간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여러분 역사는 삼간이 만날 때 이루어지는데 우린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개입 디바인 인터벤션 하나님의 개입이 너무나 필요하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정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 디바인 인터벤션이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인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족들을 서로 소중히 여십시오 시간과 공간에 인간이 만나는데 하나님까지 개입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새 역사를 만드는 가정이 될 거고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도 그럴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주일학교 교사도 계시고 또 목장의 목자도 계시고 또 우리 청년들은 리더들도 계실 거예요 인간을 소중히 여겨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인간을 소중히 여겨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드는 귀한 인물로 나와 그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보라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이 가풀보 자에 응아름 자예요 그 다음에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자 이 보응이라는 단어를 좀 써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쓰겠습니다 보은요 알릴보 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국민일보 할 때 날마다 알린다 일보입니다 신문을 말하죠 갚을 보자이기도 해요 우리 행동에 대해서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하게 갚아주세요 그래서 보응이에요 응은 응아름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하십니다 선하게 행동을 한 사람한테는 선하게 응해주시고 갚아주세요 그러나 악하게 행동한 사람한테는 악하게 응하시고 악으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한날로 살면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제 사람 보응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돕는 구제는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이 한날로 구제하며 삽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아낍니다 시간, 공간도 중요하지만 인간, 이 삼간이 만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까지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 또 우리 교회도 이 나라에도 이루어질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보응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면 선한 보응이 있고 악하게 살면 악한 보응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바르게 사는, 선하게 사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명문가를 일으키는 복된 성도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